일단 흰자... 흰자만 따로 벌르면 될 것 같아요. 참 무서워. 안돼! 하나만 더 해도 되겠다. 그렇다. 이걸 본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? 내가. 참 답답할 거야. 일단 됐고, 얘를 좀 옮기고 올게요. 자, 자, 자. 뭐야? 어제 시리얼을 샀는데, 시리얼 먹어야 돼. 건강한 시리얼. 시리얼에 비타민이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. 이게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. 근데 맛도 좋잖아요, 사실 시리얼은. 저 시리얼 진짜 좋아하거든요. 먹는 거 찍어야겠다. 내가 더 좋아해야겠다. 랄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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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라. 아, 팀 잘렸다. 아, 팀 잘렸다. 음... 필름입니다. 아, 팀장마비. 아, 팀장마비. 그래서 안 붓지.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엔 불이 좀 보여요 내가 커피 타줄까? 타준다고? 내가 직접 갈아서 그러니까 탄다는 게 커피를 타는 거야? 아니면 원두부터 갈아서 드립커피 아, 진짜로? 셔츠에 여기 반죽 갈색이 다 다 튀었네 다 튀었네 이거를 끓여서 이거 진짜 이거 수제커피 내가 이미 해봐서 시간 좀 걸리거든? 해볼래? 오늘은 볼게 아, 그래 오늘은 볼게 나 살다 살다 보니까 태민이가 커피도 해주고 진짜 일단 너가 여기 붙어가지고 야, 뭐가 탄다 아, 미쳤다 클래퍼 했다 야, 올린 거 주전자가 타고 있었다, 진짜 아, 괜찮아, 괜찮아 저거 그거 아니야? 포트 연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거 맞다 아, 내 깜빡했다 아, 이거 아, 이거 일단 네가 쓰레기 아, 이거 할 거야, 아, 이거 이거는 까먹으니까 여기서 하자 그렇지, 이거를? 어 너무 불안해 입에 들어가면 똑같지 아니, 뭐 해봤다고 하길래 뭐 한 줄 알았는데 인접션에 불 타고 여기다 바로 뜨거운 물 보면 깨질 거 같거든? 아, 그러네 잠깐만, 잠깐만 내가 좀 바꿔 올게 아, 그거 어제 썼어 어제 했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야, 정신 오락가락 한다 아, 맛있다 아, 맛있다 아, 맛있다 아, 맛있다 아, 맛있다 또, 어젯밤에 이렇게 돌리는 거? 느낌 있다 이렇게 시간 많고 여유로울 때 이렇게 하는 거지, 뭐 딱 지금 나처럼 이거 마셔본다 응, 마셔봐 어, 향은 좋은데? 그치? 아, 맛있어 맛있어 하하하하 바디가 딱 좋은 쓴맛이야 아, 그래? 산미 있는 어, 바디감 있고 바디 맛 와인이야? 음, 아, 딱 물 좀 터줄까, 살짝? 아, 어떡해 커피도 팝콘 맛이 나지 자꾸 입에 들어가, 이렇게 아, 근데 맛있다 맛있어, 오늘 맛있어 됐고 자, 이제부터 꼬리기 신고 쉴 건데 그럼 형, 나와봐 응 이렇게 하면 안되지? 이렇게 이렇게 구정, 그니까 같이 돌아가니까 아, 그래 형, 나 이거 잘 못 꽂았나?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아 일단 맞네 어 괜찮아 일단 누르고 있어 엄청 세게 해야 되는 거잖아 뭐 해보겠다고 이거 좀 근데 이거 또 안 맞아 뭔가 모양이 꽉 채워야지 되구나 응 운동 기능 위험하니까 꽉 채워 근데 나는 가벼워서 괜찮지 않을까 이쪽 해줄게요 이쪽으로 해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잡아줄게요 끓여줬어 응 이러면 됐겠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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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장 만들거네 일단 배터리 없으니까 잠깐 멈추고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오오 완성 왔던가요 기분이 좋아요 고기 먹은 거 맞지? 음, 차가워. 고기 먹은 거 맞지? 아니, 아니요. 이거 필요해. 아... 아니, 큰 게 어디 있다. 고양이. 형이랑 축구여. 축구? 좋다. 진짜 좋은 거야? 넛슛하고 난 맞고. ㅋㅋㅋㅋ